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예수님을 위한 전도 여행이란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네. 바울은 4곳을 전도하러 갔어요 제가 왜 웃냐면 엄마가 뒤에서 엄마가 뒤에서 저를 웃게 만들고 있어요 바울은 소이스, 태국 여러 나라를 갔어요 전도하러 Southalım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자 네,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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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네,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네,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네,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태풍이 안 맞춰서 이렇게 배에 꼼꼼한 이 돛담배 같은 거에 사람을 태우고 내리기로 했어요. 그건 금방 뒤집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만하라고 했어요. 네,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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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군사도 깜짝 놀랐어요. 군사도 깜짝 놀랐고요. 오늘 전 Coin Мих 바울은 아직도 수갑이 풀려나진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 집에서 성경책 같은 거를 쓰면서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떤 아이가 있네요. 눌러볼게요. 깜짝 놀랐네요. 네, 더 이상 불러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았네요. 오늘은 제가 어떤 대신 인형을 소개시켜 드릴 일이 있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네, 카밀레온이라는 인형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인형 뽑기에서 뽑게 된 거예요. 너무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안녕. 내 이름은 카밀레온이야. 나는 연두색을 좋아해 하고 나는 용같다. 너희 날개도 있어. 하고 꼬리도 있다. 뭐? 나는 맨날 메롱하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 맛있는 게 보이거든. 맛있는 게 아니고 저건 배라는 거야. 맛있는 게 아니고 카밀레온. 아, 그렇구나. 나는 먹는 젤리인 줄 알았어. 이젠요. 집어넣어. 집어넣지롱. 안 집어넣네. 빨리 집어넣어야 할까? 에어. 오호! 난 그러면 간다? 인적도 끝까지 안하고 가면 어떡해! 아까전에 이건 뭘까요? uy 수술 하잖아요. 이거예요. 엄청 괴물같이 생기는 honored. 괴물같이 생기는 Operator 얘는 엄청 괴물같이 생기는 honored. 음... 저는 싫어해요. 얘를. 징그럽잖아요. 근데 연수가 장난감 친구들에 나오는 연수가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카멜레온! 어? 저쪽에 있다! 카멜레온! 아휴, 잡아왔네. 카멜레온 같이 인사해야지. 바이바이! 왜 안가시는거야? 내가 붙잡고 있잖아. 아, 네. 그러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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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끝까지 있어.